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스코플리입니다 오늘은 레이시아 보여드릴게요 이것 보세요 꽃대를 얼마나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아우 이거 하나 키워볼 만해요 얘가 봄에 샀는데 여태까지 꽃을 몇 번을 피웠는지 몰라요 얘는 꽃이 지고 나면 이 꽃대를 따주고 나면 그냥 따기도 쉬워요 또 따면 되거든요 저절로 잘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얘가 좀 지나면 다시 꽃대를 올리고 또 지고 나서 좀 지나면 이 잎 사이에서 다시 또 꽃대가 올라와요 지금 여기 올라오는데 이 안에 또 꽃대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꽃대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는 몇 송이 피다가 이거 보세요 얼마나 한가득 피었는지 이거 보세요 이거 전부 다 꽃이고 이 잎 속에 이거 보세요 이 또 잎 꽃대 보세요 이 꽃망울이가 잎 속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너무 꽃을 많이 피워줘요 얘를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황홀해요 정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와 정말 얘한테 홀딱 빠졌어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다니 저는 그냥 그 사이트에서 샀거든요 얘를 볼 때 그냥 예쁘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위에 보여드릴까요 위에서 볼 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쁜데 꽃 한 송이 한 송이 볼 때도 이렇게 이 한 송이가 이 정도 돼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 보세요 이렇게 커요 근데 꽃 송이가 얼마나 다글다글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온통 꽃이에요 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지면 또 피고 또 피고 이 한가득 꽃이에요 전부 다 꽃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 예뻐요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키워보세요 얘는 키우기도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키워봤는데 얘는 약간 다육이와 비슷한 다육 성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영양분을 주면 안 돼요 얘는 좀 꼬득꼬득하게 키워야 돼요 제가 키워본 바로는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또 꽃대가 여기 또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많이 폈는데 여기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보세요 이 잘 보이시려나요 이 안에 여기 또 꽃이 있어요 여기 또 꽃이 올라와요 이것도 꽃대 형성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전부 온통 꽃이에요 아 얘는 꽃을 너무 많이 피워줘요 진짜 꽃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꼭 한번 키워보세요 얘는 제가 이 마사 마사거든요 다른 거 안 섞인 마사 마사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는 정말 물도 많이 주면 안 되고 따글 따글하게 키워야 돼요 저는 얘는 다른 영양제를 많이 주면 웃자라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사에 물만 제가 한 번씩 자주 주고 아직까지 영양제 같은 걸 안 줬어요 왜냐하면 다육이 종류는 영양제를 많이 주면 너무 웃자라 가지고 꽃이 꽃이 예쁘질 않아요 꽃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